앞으로 기업 진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기업 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기업 진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 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 집단의 최고 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 여기에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됩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 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의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 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 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업 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